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의 2, 3점 기출생각집 OT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께 선보일 2, 3점 기출생각집이라는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출 분석은 시작부터 김김기다. 그래,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이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은 정말로 자신감 같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기출생각집 강의에서 전부 다 말씀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학습 단계가 조금 앞쪽이 있어. 뭔가 앞쪽이 있다 보니까 야, 조금은 어려운 4점짜리 문제까지 기출생각집에 있는 또는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를 풀기가 어렵게 느껴져.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중요한 기출 문제를 좀 풀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싶어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학습 단계가 조금은 첫 부분, 첫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김기현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기출생각집을 통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2, 3점 기출생각집과 4점 기출생각집 분리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 3점 문제에서도 절대로 놓치는 빈틈이 없도록 중요한 기출을 기출생각집에서 함께 정리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점 기출생각집은 선생님 그러면 추천 대상 그리고 학습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기를 확보하셔야 되는 학습 시작 단계에 있는 친구들 당연하게도 추천드릴 수밖에 없다. 선생님 학습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건 무슨 소리죠? 라는 건 일단 선생님의 커리큘럼 시작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킥오프를 시작하는 친구들이요. 당연히 파데와 킥오프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별 연습들 다 풀어드린다. 그리고 그 교재 안에도 일단 기본적인 기출 문제가 들어는 있기는 하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파데와 킥오프에서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은 할 만한 2, 3점 기출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틀린 문항들을 김기현의 관점으로 또다시 해설강을 듣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무조건적으로 환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집을 좀 풀기는 했는데요. 막상 풀다 보면 2, 3점짜리가 언제는 잘 풀리는데 언제는 좀 막혀요. 그리고 3점짜리가 의외로 제가 다 제대로 자신 있게 맞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 일단 2, 3점만 모아져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보자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다 100점, 원점수 100점만을 목표로 갖고 공부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당연히 각자가 원하는 가장 높은 점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은 최저 등급만 조금 맞춰도 되거든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2, 3점은 다 맞추고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2, 3점 문항을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수험생 또한 2, 3점 기출 생각집을 일단 제대로 풀자는 거. 솔직히 들어, 4점짜리가 함께 섞여 있다 보면요. 우리가 2, 3점과 4점을 같이 풀다 보면 4점에서 막히다 보면 사람이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시간은 들이면서도 잘 못 풀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걸 내가 끝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2, 3점을 내가 일단은 제대로 완벽하게 공부한다라는 걸 이 책으로 한번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조금은 다양한 기출을 풀어야 돼요. 이거는 뭐 예비 고3 또는 고1, 2 친구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기는 하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또는 예비 고3 친구들이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 뭐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 조금은 쉬운 문제들로 내가 조금은 양치기 느낌으로 기출 문제를 또다시 풀고 싶어 라는 친구들도 이 기출 생각집 2, 3점 문제들로 연습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본기를 확보하셔야 되는 학습 시작 단계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두 번째, 당연하게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당연히 2, 3점짜리 다 잘 되고요. 4점짜리 열심히 잘 풀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도요. 언젠가는 2, 3점에다 하는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력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도 어느 시점에든 수능 전에는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는 걸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 얘들아, 이제 상반기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4점짜리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데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친구들 또는 너희들의 선배들한테 어, 수능 수학 몇 점 맞았어? 예를 들어, 100점이요. 오, 잘했다. 96점이요. 오, 잘했다. 97점이요. 오, 잘했다. 라고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생각해봐. 100점 잘한 거 맞지. 96점 잘한 거 맞지. 97점 잘한 거 맞지. 근데 얘들아, 잘한 거 맞기는 하겠지만 왜 그런 점수를 받았을까? 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된다고. 얘들아, 생각해봐. 4점짜리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4점짜리를 맞춰서 최고의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기본적인 2, 3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뭔가 어려운 문제만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이 종종 2, 3점짜리에서 어, 이 기본계산 어떻게 하는 거였지? 또는 어, 이 기본계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어떻게든 답을 내기는 하는데 야, 2, 3점짜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면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게 연산 또는 계산을 푸는 친구들이 종종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했다. 조금은 내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라는 친구들도 당연하게도 2, 3점 기출 생각지 빠르게 연습하자는 거. 마찬가지로 6월, 9월 모의고사나 수능을 앞두고요. 선생님, 제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꼭 한번 연습해보고 싶어요. 제가 계산 실수하지 않는지. 그리고 빠른 시간 내 이 정도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지.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도 당연하게도 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목표 시간 안에 4점 문제 풀기 전 2, 3점을 내가 무조건 이 시간 안에 끝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 기출 생각집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라는 친구들. 우리 수원부터 수원, 수트, 확통, 미적분, 기하 전부 다. 실물, 책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요. 문항 수는 전부 다 200에서 300문항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 안에 본교재와 해설지, 전문항 해설지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문항 구성은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기출문제 중 2점짜리, 3점짜리 다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구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문항, 꼼꼼한 해설강의 진행할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어. 종종, 어? 이거는 너무 2, 3점짜리다 보니까 그냥 해설지로 충분히 풀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기가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도 아, 내가 이거 답을 내기는 하는데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기본계산 문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문제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문항 다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2점짜리 문제부터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금은 배워갈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 다 너희들한테 설명드릴 거다. 그래서 우리 파운데이션에서 선생님이 전부 다 보여드리는 기본적인 공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문제들 똑같은 아이디어로서 여기는 2, 3점 기출 생각집에 있는 문제들도 다 풀어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개념 실제 기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맛보기로 2, 3점 문제로 다 보여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강과 완강일 올해 우리 3월, 4월 중으로 제작해서 최대한 빠르게 완강하는 걸 목표로 잡을 거고요. 공통과목부터 시작해서 선택과목 순서로 제작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 3점 기출 생각집은 예습이랑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당연하게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습을 하는 걸 추천은 드리기는 한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습 시작 단계에 있다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고민 시간은 문제당 한 5분 정도까지만 잡은 상태에서요. 안 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강의를 보면서 아,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3점짜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내가 그냥 어, 선생님 저는 조금은 그냥 2, 3점 기출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 연습을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빠르게 빠르게 다 푸시면 되겠죠. 알았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푼 프리와 선생님이 풀어드리는 프리를 비교하면서 아, 거기에서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아, 여기서는 이런 생각까지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연하게도 복습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계산 문제 내가 잘 맞았다 하는 건 굳이 복습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틀린 거, 그리고 조금은 찝찝하게 푼 거, 그리고 풀기는 했는데 너무 돌아가서 푼 것들 위주로 복습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강의 수강 직후에 틀린 것들, 강의 들으면서 너희들이 정리한 것들 복습하시고요. 완강하는 시점에서 내가 틀린 문제들만 싹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푸는 거 추천드린다. 알았지? 그런데 종종 우리 기출 문제는 선생님 몇 회독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종종 있는데 2, 3점 기출 생각집은 얘들아, 회독에 집착하지 말자. 한 번 할 때 제대로 끝내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끝내고 완강할 때쯤 틀린 문제들만 제대로 풀고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정도의 마인드로서 제대로 공부하시면 돼. 어차피 우리는 2, 3점 기출 생각집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되잖아.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라고요. 이후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부분의 N회독에 집착하지 말 것. 한 번 할 때 제대로 끝내자는 거. 알았지?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 강의가 아까 3, 4월에 제작이 된다고 했는데 교재가 1, 2월에 출시가 됐잖아요. 1, 2월에 제가 이 교재를 한 번 활용하고 싶은데 강의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이 종종 있어요. 일단 첫 번째, 2, 3점 문제들이다 보니까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해설지가 일단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 해설지를 보면서 최대한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3점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출 생각집 문제에서는 3, 4점짜리를 함께 다루는 그 강의에서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 3점짜리가 조금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은 1, 2월에 혹시라도 강의가 올라오기 전에 내가 강의가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은요. Q&A 기습판에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거는 2024학년도 기출 생각집에 어떤 문제로서 어떤 강의 몇 번으로 공부하면 돼? 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강의가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필요하다. 라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런데 두 번째, 3, 4월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쭉 찍어서 올릴 거니까 일단 틀린 것들 해설지 보고 잘 공부하시고 해설지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3, 4월에 올라가는 강의 조금만 참고 잘 공부, 그 기다려서 강의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키고프 대신에 2, 3점 기출 생각집만 풀어도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내가 생각해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다르기는 해. 내가 만약에 내신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유형별 문제질을 이미 풀었어. 그리고 기본적인 유형별 문제는 다 잘 풀어. 라는 친구들은요. 굳이 키고프 안 하고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2, 3점 기출 생각집 하시고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4점으로 넘어가시면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의 많은 친구들이요. 선생님 제가 키고프가 유형별 문제인데 풀기가 조금 싫어요. 또는요. 이 키고프가 조금 저한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키고프 말고 2, 3점만 기출 생각집 빠르게 풀고 아이디어로 넘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꼭 말씀드릴 거. 키고프 무조건 풀어야 된다. 키고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별 연습을 한단 말이야. 기출 생각집에는요. 일단 기본적인 2, 3점 기출 문제가 다 들어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유형별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 기본적인 유형별 문제는 다 키고프에서 하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키고프 하고 아이디어 들어와야 돼. 내가 만약에 유형별 연습이 안 됐다. 키고프가 무조건이다.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2, 3점 기출 생각집 풀고 아이디어를 수강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종종 있는데 이것도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만약에 얘들아 파데 키고프 열심히 잘했어. 내가 파데 키고프 열심히 잘했고 이에 해당하는 문제들 수월하게 잘 풀렸어. 하면요. 아이디어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런데 종종 선생님 제가 파데 키고프 열심히 잘한 다음에 아이디어 간 다음에 충분히 아이디어도 조금은 어렵기는 해도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선생님 제가 파데 키고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은 문제 푸는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짜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수험생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하고 오셔도 괜찮아요. 알았죠? 그렇지만 그냥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얘를 하고 넘어와야 된다라고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파데 키고프 충분히 할만했다. 바로 넘어아라. 그런데 파데 키고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느껴졌다 싶으면 기초생각집 먼저 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죠? 네 번째 선생님 2, 3점 기초생각집 하면 몇 등급 받을 수 있죠? 얘들아 이런 질문 좀 하지 말자. 모든 질문에는 얘들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가 2, 3점 기초생각집만 풀고 수능보로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2, 3점만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다면 한 최소 48점 정도는 무조건 다 맞기는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훨씬 더 어려운 4점짜리 문제까지 다 도전하는 걸 목표로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생각해봐. 나의 목표는 마라톤이야. 나 마라톤이 목표인데 지금 일어나는 연습하고 있어. 지금 걸어가는 연습하고 있다고. 야, 걸어가는 연습하고 있는 아기를 보고 야, 너는 마라톤을 몇 시간 안에 뛰겠어? 이런 이야기 해요? 절대로 안 하죠. 일단 걸어보자. 그런 다음에 한 발 한 발 뛰어가면서 조금씩 뛰어보자.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면 몇 등급 받을 수 있죠? 그 시간에 얘들아, 빠르게 진도 나가자. 빠르게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 더 많이 풀자. 알았지? 그러니까 뭔가 너희들이 확답을 다 듣고 싶어하고 내가 아, 그래도 이것만 하면 무조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마음도 이해는 되겠지만요. 여기서 끝날 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끝날 거 아니니까요. 이거 하면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베이스 깔린다라는 건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거. 알았지? 선생님, 전문학 해설강의 시청해야 되나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선생님이 전문학을 다 찍어드리기는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당연히 기본적인 2, 3점짜리 잘 풀리는데 조금 연습용으로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 위주로 아, 틀리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싶은 친구들은요. 틀리는 것만 당연히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학습 시작 단계야. 그리고 아직 김기현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것들이 아직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 싶은 친구들은요.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마지막. 선생님, 수강 일정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나요? 이 또한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기출 생각집 2, 3점짜리를요. 이제 선생님 조교들한테 쭉 검토를 시킨단 말이죠. 2, 300문항 정도 되는 검토하는 문항들을요. 선생님 조교들 하루 이틀 만에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실력이 쌓인 친구들은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정도 잡고 풀어내시면 돼.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절대로 안 돼. 2, 3점 기출 생각집은 우리가 여기서 빠르게 끝내고 치고 나가셔야 되는 강좌야. 그러니까 이걸 막 한 달 정도 잡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최대 2주. 2주에서 15일 정도 잡고 빠르게 빠르게 끝낸다라는 걸 목표로 잡자. 알았지? 그래서 뭐 2, 300문항 정도요. 하루에 내가 아 그래 기본적인 2, 3점 기본적인 기산문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씩 빠르게 풀어야겠다. 뭐 과목별로 풀든 단원별로 풀든 그거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너무 길게 잡지 말자. 빠르게 풀고 모르는 것들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기출은 김기현. 김기현 하면 기출이다. 4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2, 3점부터 시작하는 거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 준비한 강좌와 교재가 될 테니까요. 각자가 어떤 상황이든 기출문제 김기현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잘 선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면서 열심히 이 기출생각집을 통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OT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강의를 통해서 또다시 만나오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